봄이 깊어가며 만개했던 벚꽃도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봄을 즐기기 좋은 날씨가 함께했죠. 선거일인 내일도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 포근해서 투표소로 향하는 길 날씨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열전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일부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만큼 살살할 텐데요. 낮 동안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불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건조특보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영서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대형 화재가 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남 해안 지역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까지 호남 동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끼겠고, 동해안에는 강한 얼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